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대전시가 대형건물 지하층 마감에 가연제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지하층 건축기준을 강화했습니다. 시는 또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일반 주차 구획을 분리하고 근로자 사무실과 휴게실은 지상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도 피난거리가 30m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. 강화한 지하층 건축기준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, 집회, 종교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합병원 1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적용합니다.